아, 잠깐만. 여기 지나갈 수 있는데 저기 스페이스버그 왜 만든 거지? 오도리스를 써볼까아이오? 여기다 오도리스! 와, 이제 방패도 있어. 애들이 멍청한 건 그대로인데 장비만 점점 업그레이드되어. 어? 어이구 먹으러 가야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땅 던지면 아주 좋아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디보자 저것들 또 어떻게 요리를 해주나 빛이 있어도 오도리스가 발동되면 오나? 실험 아 안되네 잠깐만 일단 실험 안온다 빛이 있으면 오질 않는다 빛이 있으면 오질 않는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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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흐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 멍충한 놈들 흐하하하하 으아아 으아악! 항앍! 흐흫 흐하하하하하하하 아,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포기하는 줄 몰랐지? 흐흫 아니, 나,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일단 쟤를 죽여야겠네, 어쩔 수 없네 어디야, 여기가 처음부터 안 지를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하 나 여기 있는데 하하하하 잠깐만 아니..잠깐 나 이거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.. 나 여기서 놀리고 있는데 어디가는건데 쟤 그게 더 웃겼어 아..진짜.. 자 이제 제대로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냥 여러분들 웃기려고 내가 여러가지 상황을 다 경험해 본거지 아시겠어요? 네? 그쪽으로 넘어가는거야? 저 뒤로 넘어가는건 뭐고 이건 뭐지? 빛이 저 끝까지 못닿는구나 어차피 저기는 못가는데구나 그럼 이리로 넘어가는게 맞나본데?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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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이게 연금술사의 수레야? 여기 지나갈 수 있는 데야? 하.. 잠깐만.. 어서오세요 볼풀이래 볼풀이래 이걸로 한번 학살을 아니 아니 거기를 왜 넘어가냐 멍충아 이렇게 이거라 먹어라 보셨어요? 여러분? 여러분 좋으실까봐 내가 볼.. 쥐풀.. 볼풀에 빠져봤어요? 연사속도를 높입니다 이건 뭐야 오도리스와 루미노사의 지속시간이 증가합니다 이거 좋다 아유 뭘 놀래고 그러세요 원래 사는 거에요 거기는 어? 그렇게 하는 거에요? 몰랐어요? 모르셨구나 모를 수 있지 쥐한테 하반신을 내어주고 아이고 내가 통과하는 거지 제물로 하반신을 바치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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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얘들아 얘들아 기다려라 자아 근데 뭐 끝이야 이게? 다 한거야? 일단 만들 거를 만들고 잠깐만 아이고 만들어 놔야 돼 어? 어? 됐어 이렇게 하고 어? 어? 재료 어? 재료 타케타케 타케타케 라니 여기 아까 고긴데 물로 들어가는 건가? 아니잖아 막혔는데 단지 이거 하러 온건가 여기는? 연금술 하러? 뭐 쓸모가 있다메 그냥 그.. 그 쓸모였어? 이런무 쓸모 네 주무세요 깜짝 이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오는 깜짝 이벤트가 아니에요 딱비리 와야돼 아 여기서 한 번 우리 석구님들의 잠을 깨워야겠다 할 때 고럴때 한 번씩 하는거지 흠 야네를 또 유인회에서 가다놔야겠구나 분위기가 자아 자아 지친구들 오도리스 맛있는 오도리스가 가요 오도리스 드세요 고마워 됐어여 허허 됐스 속이 다 들어가는 것 같어 으으으으으으으 어떡하지 아어 목말라 아악 끄아아어 엌 으허어 시원하네요 뭐야 비탈리스 아버지를 죽인 자가 비탈리스와였지 아버지의 피가 대학으로 온 거야 나? 여러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왔습니다 뿌szyst 공무원 시험 합격은 왔어 주택관리사 학교 왓썩 흐흫 왓썩과 함께하려면 여러분도 대학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흐흐흐 목소리 좋으신데 왜 공포 이야기 안해주세요 저는 미리 선더빙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게 아니에요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기도 하구요 선더빙을 해야되는데 그땐 감기가 심할때 선더빙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방송을 못한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요거라 먹으라 하기는 무슨 쟤 뭐하냐 쟤는 뭐냐 너 다스베이더냐 쟤 빰 빰 빰 아 아니구나 방패 들고있는거구나 저 망또인줄 알았어 잠시 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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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쏘면은 되는거 아니였어요? 허 잠깐만요 아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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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 어, 어, 아니 왜, 왜 도전가재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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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이거라 먹으래, 이, 아니, 아니,azzi, 아니 있네, 아니,아니, 아니,いて 아니, 아니, При use ile 있는 설 viktigt though, was, where they know what, dude, w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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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e? 다시 돌아올 수 있었네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네요 드디어 드디어 수험을 첫 강의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오 오 오, 귀신 으잇 나 거쳤어 나무 뒤에서 못든 아이, 우물 귀신 보러 왔다가 아 아깐 교문이었고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야지 저 둘을 없앨려면 오, 저 뒤에도 있는데? 아 여기 뒷문으로 그렇지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호호호 장미의 길 꽃길 우리 꽃길만 걸어요 어 책은 지하에 있다고 로가스가 그랬지 장미가 꽃에 있다 장미가 어디 있을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능 대박 나셔서 꽃길만 걸어요 아 아 아 너무 크다 그런데 책들이 어디에 가고 있어 어디에 가고 있어 그 긴이 있어요 꽃길만 걸어 네, 꽃길만 걸어 저의 꽃길만 걸어 장미 아, 네 꽃길만 걸어 꽃길만 걸어 장미 밤을 피는 장미 너의 사랑 장미 어서 오세요 은근 해줘요 네, 고생맘님 주무셔 옷이 안 쓰고 있잖아 그럼 가셔야죠 쓰읍 으앗 쓰읍 흐흐흐흫 헬멧없으면 그냥 바로 가시는 겁니다. 또 이걸 밀어? 그대 이름은 장미 그대 이름은 장미 뻥뻥뻥 이제 이걸 타고 올라가면 되겠죠? 그 전에 아이템좀 와 딱 진짜 그거다 기가스 코덱스 딱 그 모습이다 이렇게 어? 이거 봐봐요 이런거 악마의 성경 기가스 코덱스 악마의 성경 기가스 코덱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에 에 돌팔묘의 왕이에요 왠간한 총 저리 갈아요 으이씨 그래 영금술 나으리 책은 충분히 읽으셨나? 아니면 더 갖다드려? 책은 아무리 읽어도 부족하지 읽을 줄 안다면야 흥 그래 봐야 다 이겨둬 책이지 피의 여정은 성스러운 책이여 태궃적의 지식이 담겨있어 그 지식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 아니 목소리가 자꾸 헷갈리는구만 붉은 표지의 책에 집중하도록 피의 여정 표지가 붉은 책 표지가 붉은 책 어 깜짝이야 표 표지가 붉은 책 누구 어떻게 찾아오? 우리는 다 없애야 되나? 없애야 되는 상황인가요? 안녕 빨간색! 빨간색! 빠빠빠 빨간색! 궁금해오니? 저게 아니었다 지가 없어! 아니 이럴수가 지가 없다니! 빨간색! 빨간색! 네.. 네.. 아냐.. 다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말하면 저는 그 책을 그릴게요 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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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책! 가세요 개방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아주 좋아요 저기도 가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길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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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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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네 니네 절로 안갈래? 야하핳 야 니네 절로 가아 아아 나 저것들 저기 절로 가아 됐어 아하핳 오지마 거기서 이 자식들아 오 고귀한 비가 꽉 차 불었네요 오 여기 또 꽉 차 부렸네요 아이 많이 만들어놓자 음 멋지다 데이지 그 다음에 저걸로 가야되는데 그죠? 자 오픈하겠습니다 잠시 오픈 오픈 아 아직 쟤네가 저기 있구나 오더리스 땜에 그러면 내가 저길 지나갈 수 있나 또또또또또 여기를 내가 지나갈 수 있네요 헤헤헤 민터 뭐야 됐어 왔스요 오 죄수인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되려나 저 건너편이 지금 쥐있죠 저 건너편이 지금 쥐있죠 어떻게 하지 아 아닌데 어 저 방패 무서운데 쟤 꽃 발견할때마다 머리에 꽂아요 여태까지 동생이 꽂아졌는데 지금은 얘가 직접 꽂았네 찾았지요 헤헤헤 나 나 나 찾았지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냐 인더는 이거랑 보고 쉬고 얘가봤고 그다음 쟤는 그 다음 쟤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하나 더 앗 재료없다 엇 헤 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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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оспã내서 앉아지롱 앉아지롱이 진짜 멍청한다 쭈옹이책이 멍청이 층츠라젱츰 멍청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취소하겠습니다 설마 여기 있는 거 알아? 설마 알아? 설마 알아? 설마 알아? 됐어 아니 밖에 병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혼자서 해결하려 했다니 멍청한 자식 네 친구는 어디 갔는데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 여기가 나네요 그래서 누군가가가 궁금해? 너무 기쁜이 행복해 여기가 요소로 버스 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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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를 어떻게 삶아 먹어야 될까? 쟤네가 저 밖으로 나가나? 아이고 오도리스로 오도리스로 하면은 안나가네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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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오지마 들어오지 마루요 아 몇 마리 있는데 몇 마리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 번 더 던져야 되나 아 진짜 이 오도리스 아까운지를 모르고 이놈이 시끼들이 일단 들어와 아 전 나가라고 이놈이 시끼들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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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슬슬 채팅수가 줄어드는 것이 자는 것 같은데 한 번 깨워드려야 되나 아 아 연사속도 새총이 망가질 염려 없이 아 새총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좋다 어 잠깐만 어 깜짝이야 아 위력이 강해진다 스읍 뭐라지 아 일단 이거 하자 하나 하면은 다음 업그레이드가 안되는구나 넉넉히 보고있다구요? 넉넉히 보고있다구요? 넉넉히 보고있다구요? 재미있게 보고있는거 맞죠?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어 요 중세시대 의료술이라니 휴고의 피가 뭔가 나을 수 있게 해주는 뭐가 있나보다 책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장장이 아들뿐이군 아비와 함께 그 문을 만들었다지 이제 우리를 위해 열어줘야겠다 전문을 만든 이유는 바로 너희 같은 논평이들부터 책을 아직 다 안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네가 알기나 하는 것이냐 내가 너 때문에 뭘 참아왔는지 봐라 빨리 고기하네 비를... 이름이 무엇이냐 로드릭 로드릭 로드릭이 문을 열기 전에 사라지는 건 원치 않는다 애비가 범한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지 말거라 곧 딸고 훔쳐보는 거 왜 이렇게 웃기죠? 저쪽은 뭐고 저쪽은 뭘까? 아 막혔구나 미래 미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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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 더 있었을 줄이야 아니 주사기는 말이 되고 새총은 말이 안 된다고? 빨간 책이 설마 여기 있는 건 아니겠죠? 이 녀석이 그 문을 만들었다고? 그래 그러니 여는 것도 할 거야 그 책과 들은 꼬마가 있으면 비탈리 님이 주스를 완성할 수 있어 우리 모두를 역병으로부터 구하는 거지 불을 위하여 빛을 위하여 아 나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? 착하기도 해라 니 아비 생각이 나 아버지 얘기도 하지마 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와 이제 철퇴야? 열어라 열어라 오이 얘를 굿 잘했어 누군진 몰라도 고마워 가야돼 이것 좀 먹고 가야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?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거야 시간이 좀 걸릴거야 아니 시간이 빨리 했어야지 알았으니까 빨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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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오우 어디야 또또또 병사들이 친절하게도 헬멧을 안쓰고 와요 어? 걸었어? 야야 치사하다 치사하게 혼자 가냐아 어딜 가는지 알 것 가는거야? 생각하지 말고 뛰어 막다른 길이라도 나오면 끝장이라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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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게 오는데 를 구호 그쪽으로 도움이 될거야? 그쪽으로 도움이 될거야 그렇죠 우리 방에 있는 곳에 시작할거야 바로 열어둔 바로 열어둔 로저 책을 필요한거 내가 울려야 내가 너무 잘한거 고마워 내 작은 형님을 제발 어디에 있는지 알지 우리 부모님도 죽였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책은 어쩌지? 일단 기다려봐 여기 책이 한두 권이 아니니까 임벤토리 가득참 아 임벤토리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어 그렇지 가 이제 가자 도서관 밑에 또 도서관이 있네 금지된 책들이지 그래서 문을 따로 만든 거야 피의 여정은 분명 여기 있을 거야 일단은 붉은 표지라는 것밖에 모르지만 봐 저 위에 참 분명 저 거야 올라가야겠어 그냥은 안 될걸 책에 있는 곳으로 갈십쏭 좀 도와줘 좀 더 하죠 엉? 균형을 맞춰야 돼 어느 쪽 지렛대를 당기면 될지 말이죠 크랙호 크랙호 흐흑 띠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됐어 아닌가? 이게 아닌가? 일단 이것도 해봐 와 이거 퍼즐 대박인데 아 뭔가 얘를 이용해서 아 일단 저기로 올라가 아 저기로 올라간 다음에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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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오케 바지 오케 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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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놓고 완벽해 올라가 기우 아 아이 아이 올라가 기우 한번 더 올라가 기우 내 이름은 아미시아야 넌 로드릭 맞지? 이거 다 알고 기우 오이쌰 오이쌰 일로와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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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놓고 이거 해 잘했어 스톱 이거 해 흐흐흐 이거 해 이제 알았쓰 이제 알았쓰 아 아까 내 떨군거 어딨어? 떨군거 요건가? 으흐흐 띠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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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할 수 있거든 내 동생 이거 같이 밀다가 팔 부러졌었거든 으흐흐 어? 여기 아닌가? 응 여기 아닌가 더 가야됐나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 아니잖아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아 저기다 저기다 너나 여기다가 너나 응 응 됐다아 아 응 응 응 응 응 발 너 발 너 괜찮니? 안 아프니? 아잇 올라가 이제 다시 그거 놓고 와 그거 놓고 그래 돌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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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지나갑니다 이제 놔 돌려주세요 넣으세요 들려주세요 흐릴들 돌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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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 이게 여기 아하 스페이스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와 드디어 대출 신청하러 왔습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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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알고 있다 이 시아들은 네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봤지 네 동생 피해 있는 모반이 깊은 점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말이야 잘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게다 안돼 가망이 없어 어리석은 녀석 그 책으로 뭘 할 속셈이냐 내 동생을 구할 거야 네 동생과 그 책이면 난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아미시아 그 정도면 됐어 이쪽이야 경비병 도망쳐보아라 하지만 아무도 자기 피는 속일 수 없어 둘이 잘 아는 사이 같은데 둘이 잘 아는 사이 같은데 내 인생을 망친 놈이야 나도 그 기분 알아 대학에서 달아나십시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었어 내 전공이 이 길이 아니었어 여러분 대학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찾으십시오 ㅋㅋㅋㅋ 대학에서 달아나야 돼 우리는 분명히 지켜놨어 조용히해 이 길을 잃을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아메 우리를 잃어버렸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오오오오오 몸바 이건 우리 아버지 목시다 너 그러네 자주하니? 나 전사가잖아 전사 케이 멋있다 와아 우와 대박 좋은 일이야 차려야 되겠다 상상해보았다 저는 두개 다 해가 되었다 두개 다 해가 돼 나는 한개 다 해 괜찮다 시간이 좀 다르다 제가 하고싶다 너는 돈을 받을거야 내가 도와줄게 완벽해 완벽해 그 끝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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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쾌한 공기 이야 상쾌하다고? 연기 냄새가 나는데 불이 났어? 아, 우리? 불이 흔들어? 아직 안 돼? 어떻게 알지? 확인해 봐! 이동해! 이동해 봐! 이동해 봐! 이동해 봐! 아... 랩! 내가 필요해!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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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디스 잡혀갔을 때 연금사들이 엑스틴귀스라고 불을 끌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걸 봤어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고 있었는데 자 새로운 기술 스킬 습득 엑스틴귀스! 대박 5번 엑스틴귀스! 이 책은 이어가실 때 이 책은 이 책은 이 책은 제 책은 이 책은 제 책은 이 책은 당신 책은 네 여러분 연기되면 멀리서 멀리서 나갈게, 너는 알게 돼 저는 그 아이들이 불을 시작했으면, 그래서 멀리서 멀리서도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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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껴야될 것이다 그니까, 생각해보니까 불 끄는거 불 끄는데 뭐가 필요해 그냥 물, 물 풍선이잖아 아 이걸로는 안되네, 불을 이걸로 꺼야돼? 풀이 꺼졌네 와우 뻥이요 기다려 아트그레이드 컴플리트 아니야 뭐야 한번 봐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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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고 아 한번 만들고 아 한번 만들고 가져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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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으응 쟤가 어디 가지? 한번 넘어가라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불을 바로 가라 이 길 밖에 없어 알았어 어? 뭔 소리야 너 불 붙었어 흐흐흐흐흫 완전 불 붙었어 흐흐흐흐흫 형 따라 내밀내야 되는데 어딜 내밀내냐 아 아, 정말... 그 소리가 나요. 자, 보자. Amicia. The guard. Come on me. 아아앗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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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곳에 드레스 나이스 ㅋㅋ 희흫흫흫흫 동박굴이라니요 흐흫흫흫 지한테 물리면 많이 아파 흐흫흫흫흫흫 니 지한테 안물려 아니 물려봤니 야 설마 여기 들어가야돼? 어떻게 해야돼 어디로 가? 로드릭 오 여기 들어간다고? 오오 아 짬프! 야야야 혼자 이 존로 뒤쪽으로 로드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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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 렛 로드 렛 로드 탈출 탈출 대학은 그렇게 불타고 말았다 우리는 그렇게 대학을 도망쳤다 자 여러분 11시입니다 어서오시게 게임을 좋아한다구 흐헤헤헤헤 누나아 성공했구나 받아 미리 말해두는데 담냄새가 좀 날거야 누구야? 로드릭이요? 이 책이야 무슨 책이야? 어떤 꼬마아이가 엄청 나아진다는 이야기야 아 나 배고픈데 누구 배고픈 사람? 아니 잠깐만 아니 그렇게 죽다 살아났으면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농담이 나와? 본방 안하고 게임하니까 어색하냐구요? 아니 어색하진 않죠 아쉬울 따름이죠 죄송할 따름이고 죄송할 따름이고 1340 몇 년이었어 아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네 이게 아무것도 안하니까 되게 늦게 하는구나, 내가 방송을 문 열어달라고 하고 딴짓하기 흐흐 와 눈 온다 흐흐 오오오오 야아 배경 봐 와 그리 빛 봐 흐흐 느껴져? 뭐가? 아주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장소에 들어가면 공기 중에 뭔가가 있어 번지겠지 아니 돌 말이야 돌 마치 대화를 강해하는 느낌 으흐 여기서 그걸 느껴본 건 처음인데 흐흐 흠 무조건 임을 하는구나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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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 아니 그래도 좀 암울긴 했는데 전에는 막 피딱 찢어져 있었을걸요? 흐흐 아아 흐흐 흐흐 그 방향의 우리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지 않아?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?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아미시아 빨리 빨리! 이거 휴고! 오, 안돼. 저 왔어요! 필요하니? 제가 제가 전화할게요. 네, 네, 네. 이리 와! 감사합니다.